자 우리 남진예술단에서 막내가수 그리고 아인의팀이랑 약 350개 이상을 나오신 가수입니다 오늘 막내가수, 더 있는 가수, 김효정 가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어두운 때 그지만 사랑하고 싶으신지 어둠마요, 어둠마, 제발 몰라 왜 그러는지 나도 몰라요 그녀를 좋은걸 믿으신다 내 모습 끝날 거냐 사랑을 두고 사랑하고 언제까지 그대에 계셨어 부르실 곧 사랑해 고싶어요 햇살 먹으러 보이네 할빈 헤이리밤에도 고픽식으로 고픽식으로 시 만파이브와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 오로지 노래가 본인 김인용 씨 노래입니다. 이 곡으로 3년 50개 이상 극립이 나왔습니다. 이 곡으로 3년 50개 이상 극립이 나왔습니다. 사랑을 두고 사랑하고 혼자까지 그댈 그 속에 눈에 찢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그 속에 아르바이트의 이름으로 온갖 그대만 보고 싶었지 아나위바에 고고로로 오리야 소금과 해도 지구에 맘에 잦아나는 지 아나위바에 잦아나는 바 아나위바에 잦아나는 바 아나위바에 잦아나는 바 아나위바의 잦아나 아나위바 에어로 아나위바에 Burger 아나위바에 호흡날 아나위바에 아나위바에 아나위바였나 아나위바 ulas 감사합니다.